식사들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까르띠에? 아나 이것도 2억짜리다 이것더라 이것은 마켓뚜 곱창김 광고입니다 이것은 오리지널입니다 청산도 청정예역에서 1년에 3주 동안만 채취가 가능한 곱창김입니다 곱창김은 영양가도 높지만 맛이 좋아갖고 인기가 높죠 이 마켓뚜 곱창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코레일 유통과 농협에서도 모셔갈 정도로 맛과 품질이 남부럽지가 않죠 근데 강선범 TV에 이것이 들어오면서 남이 부러월만한 가격과 선물을 세팅을 해버렸습니다 곱창김 50장짜리 2권에 플러스 100장짜리 돌김이 1권 거기다 플러스 실미역 플러스 자른 다시마까지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워낙에 클릭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한두 번 물량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마켓뚜 치시던가 강성범 TV 수다몰 치시던가 댓글창 맨 위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왼쪽 위에 강성범 TV 이벤트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김 드실까 곱창김을 제대로 된 곱창김을 좋은 가격에 어마어마한 선물까지 챙겨가면서 드십시오 광고 끝 럭셔리 탈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따 이거 2억짜리라 아주 그냥 옷이 축축 늘어지는구만 설마 했는데 논뚜렁 시계가 또 튀어나왔네요 시작이 되었죠 이명박이 당선이 되고 나서 했던 짓거리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언론이 합작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논뚜렁 시계 시즌2를 시작을 했죠 설마 설마 했더니 취임도 하기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했던 분들 반성합시다 그라고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도 설마 이걸로 하는 분들 긴장을 합시다 구독 제가 너무 설레발을 치나요? 예 제발 이것이 설레발이어서 제가 실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겁이 나서 그래요 당시 이명박 지지율이 떨어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작업을 시작을 했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율이 역대 최초로 내려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로 올라가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가면 되니 안 되니 뭐니 하면서 언론과 한몸으로 작업을 하다가 논뚜렁 시계까지 끌고 갔고 지금은 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특활비 공개를 해야 한다면 몰고 가다가 용부인의 의상미로 끌고 가고 있죠 여기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되죠 뭔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다가 안 나오면 뭐라도 만들어낼 겁니다 언론과 검찰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는 건 이제 당연해 보이죠 더더욱 무서운 건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최고 권력까지 가지고 계시니 머리털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국민의힘과 언론이 특활비룸 발동을 걸 때는 어? 또 저벌은 못 고치고 시작을 하는구나 이미 해봤던 작업을 국민들 머릿속에 그 분노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대놓고 민주정부 대통령을 작업을 해 오 예 잘됐어 이건 무조건 역풍이다 해봐라 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뭐 하던 분이었는가 생각을 하니까 이 자세를 다시 고쳐앉게 되더라고요 지금 언론과 국민의힘 고발 전문 시민단체가 팀플레이로 영부인 옷값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사람들 시선 돌리기와 물탑을기 궁극적으로 문 대통령 작업하기 시선 돌리기는 지금 국방부 집무실 이전으로 헤어나올 길이 없으니 최대 이슈를 바꿔보려고 이러는 것이고 두 번째 물타기는 김건희 씨 꽃길 깔아주기죠 김정숙 여사의 등급을 낮춰갖고 김건희 여사님 이제 뭐 나오셔도 돼요 요거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문 대통령 작업하기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대통령 끌어내려가지고 망신져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들어올 텐데 뭐 이번 건 아주 잘 잡았습니다 안전빵이에요 적폐들은 믿져야 본전입니다 적폐들의 처음 목적이 대통령 특활비 공개였는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특활비는 어느 대통령이건 공개한 적이 없었고 이번 청와대도 공개 안 한다라는 입장인지라 정치 언론들이 뭐가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막 쥐고 흔들고 지랄을 떨어도 딱 좋은 것이죠 욕먹을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꽃놀이패를 쥐어버린 것이죠 전 솔직히요 이 특활비란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활비는 청와대뿐만이 아니고요 국회, 대법원, 검찰 등등등 수많은 정부기관에 쌈짓돈으로 막 뿌려져 버리는 세금이니까요 대통령 당선자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14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특활비를 써놓고도 제가 그걸 왜 공개합니까?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뭉개버리셨죠 당연히 정치 언론들은 침묵을 했죠 그래놓고 청와대 특활비는 공개 안 하고 핏대들을 세우고 있으니 쓰레기 언론이란 조롱을 당하는 거죠 물론 윤석열 검찰도 특활비를 관행대로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공개를 하면 난리가 나겠죠 청와대 특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행대로 써야 하는 부분에 썼어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에도 돈이 갔을 거예요 어느 기관이건 이 특활비는요 공개하면 무조건 욕먹을 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아예 전체 기관이 특활비를 공개를 해불면 청와대도 공개를 할 것이고 중요한 건요 공개를 했을 때 분명히 다른 기관보단 문 대통령이 깔끔하게 썼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정치 언론들은 청와대 특활비만을 공개하라고 장사판을 벌이고 있으니 쓰레기 언론이란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근데 뭐 여쭙었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을 세계 최악의 언론으로 공인받도록 선도를 하시고도 자기들은 엘리트 언론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현재 대형 정치 언론들인데요 지금 상황이 웃긴 게요 찌라시들이 영부인 의상비를 특활비로 몇십억 몇백억 썼다고 심지어 뭐 일조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막 아무 얘기나 싸질어버리고 튀어버리는 얘기들을요 자칭 대형 언론이라는 곳에서 무작위로 받아다가 이슈머리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청와대는 의상을 영부인 사비로 부담했다고 하고 그 의상이 뭐 그렇게 비싼 명품들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증거나 근거도 없이 언론이 쥐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이슈를 만들어갖고 키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탁현민 비서관이요 이것을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했더니 또 현금 결제한 가게 찾아가가지고 이거 뿌려요! 현금 썼대요! 이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해갖고 뭐가 문제인데 누가 사줬어? 불법 자금으로 샀니? 그냥 산 것이 문제일까요? 영부인은 사고 싶은 거 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기사를 쓰던 거 해야지 기사부터 그냥 싸질러버리고 봅니다 왜?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하니까요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희한한 찌라시도 가져다가 이슈를 만듭니다 그냥 받아서 써부러요 브로찌가 2억짜리 까르띠에다 예! 끼어 벼락을 맞을 것들아 문 대통령과 영부인과 청와대 참모들이 그 정도 사리분별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허겄죠 아무리 요즘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한 기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는 허지만 이런 작업에 넘어가는 사람도 몇 명 있겠지만 이걸 받아서 그냥 써버리는 기레기와 언론은 창피한 것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2억 브로찌 당연히 구라였죠 모양이 아예 다릅니다 근데 헤트라인에 걸어버리죠 조금만 알아보면 아닌 게 뻔한데도 더 소름이 돋는 건요 브로찌를 전달을 한 당사자가 속이 터져서 증언을 냈죠 좋아요 만든 분이 조선일보에 내가 만든 거라고 개당 십몇만 원짜리라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기까지 했는데도 쌩까불면서 2억짜리 까르띠요 라며 사람들을 선동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이건 무슨 벌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아닌 거 뻔히 알면서 그냥 헤드라인에 걸어버려요 대형 언론이라면서 큰소리 치면서 나랏돈 받아 먹어가면서 누가 보는지도 모르는데 저들은 하루에 119만부 찍는다고 자랑하면서 저들이 대한민국 1등 언론이라면서 목에 힘주고 당기면서 이런 찌라시지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티나게 아는 게 드러나니까 지금 뭐 장사가 좀 안 되니까 본심을 드러내죠 조선일보 기사 이거 하루 종일 걸어놨습니다 김정숙 브로치 까르띠의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그래! 보니깐 명품 브로치는 아닌데 그게 특수활동비 공개 안 해갖고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러니 공개허지? 이거예요 이렇게 진실은 묻어버리고 거짓으로 이렇게 무서워지십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천왕 폐하 만세 625 때는 김일성 장군 만세 군사독재 때는 전두환 장군 만세 하시더니 요즘은 방 회장님 조심하자 요즘 제일 무서운 권력이 가장 무서운 것이 조선일보 아닙니까? 저도 좀 조심을 해야죠 얘기를 좀 소프트하게 갈까요? 최근 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그 리암리슨 페이큰의 리암리슨이 나온 영화에서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썩은 권력이 암살을 하자 그것을 파헤치는 기자가 나옵니다 동료 기자까지 끔찍하게 갔는데도 끝까지 파헤치죠 사명감으로 가득 차있고 기자정신으로 가득 차있죠 근디 우리 기레기들은요 기자실에 음료수만 가득 차면 아주 만족을 하죠 권력자가 화장실 쓰게 해줬다고 감격해갖고 기사를 막 쓰죠 근디 권력에 대드는 사람한테는 그 기자 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갖고 그 누구보다도 고압적이고 무섭죠 기자님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요 리암리슨 영화 꼭 보십시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보지 마세요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리암리슨이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지금 문 대통령 흠집내기가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머리들 엄청 굴리고 있을 거예요 이거 찔러보고 안 되면 저거 찔러보고 이거 찔렀을 때 아 소리 나면 그거 후벼 파기 시작할 거예요 민주시민들은요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정치 언론들이 분명히 뭐 하나 잡아낼 겁니다 그 잡았을 때 그걸로 도배 시작할 때 휩쓸려버리면 안 됩니다 에이 그래도 뭔가 있나 보네 이런 식으로 방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요 조금은 뻔뻔해질 생각도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뭐 해야 합니다 또 미안하면 안 되니까요 또 후회하면 안 되니까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시민들께 너무나 힘들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으니까요 정신 차립시다 마지막으로요 저 이분들께 한마디 해야겠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킨다면서 윤석열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셨던 똥파리 분들 뭐 지금 상황 보고 할 말 없으십니까? 문 대통령 지키려면 윤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한다고 열심히 선거운동 하셨잖아요 윤 후보 당선되고 민주시민들 비웃었잖아요 많이 놀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더 훨씬 더 세질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문 대통령 어떻게 지킬 거예요? 조만간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을 선택하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요즘도 여기저기 분탕질하고 다니십니까? 보니까 제 채널에도 주기적으로 몰려오셔가지고 놀다 가시던데 더 자주들 오십시오 변함없이 쌍욕들 하시면서 열심히들 하십시오 나왔다 그럼 이렇게 뉴스가 하나 있어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 달 일찍 그만둔다고 합니다 아따 이제는요 여야간의 정상적인 대화가 되겄네요 자 그러면 다음 원내대표로 유력한 사람이 지금 김상동, 김도읍, 김태흠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십시오 이콘 ANK YOU ME